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릎을 꿇고 해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지금 레벨 2 끝나고 바로 촬영하는 거여서 지금 다 지친 상태인데 이제 OPC 레벨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2초 운동 8초 휴식 22초 운동 8초 휴식 세 가지 운동을 4세트 총 6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운동은요. 우리 오늘 복근 시리즈 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이렇게 다리를 다소 못하게 올려주고 복근 위쪽에 힘을 준 다음에 팔을 저쪽에 남아요. 이렇게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를 떨린다. 어 되게 힘주고 있어가지고 두 번째 운동은 그대로 다리를 올려주시고 기역자로 팔꿈치를 아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릎에다가 찍어요. 이거 뭐야? 찍어. 둘 뒷목잡고 승부가 이거. 어 넷 다섯 다 토할 뻔 했었는데 여섯 그리고 여덟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바로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 빠르게 우리 복근을 잘하시는 거 이 세 가지를 발 쪽쪽 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이팅 그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아니 줌을 줌을 다시 조건이요? 링크를 안돼요?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힘들면 어디 레벨 초할 때 그대로 자 22초 좋겠다. 어 식물이 올라와요. 우리 빨리 운동하고서 맛있는 물 먹읍시다. 네 시작할게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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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 3, 2, 1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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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브 엽 좋아 그다음에 다리를 자 3 2 4 arlos 나왔다 1 2 3 4 2 3, 2, 3 3, 4, 3 아 이거 추진거야 에임을 길을 가수고 마지막 뭐야 펄트 anything 어? 우리야 다르게? 어! 3 2 1 오케이 자, 다리 올리고 3 2 1 팔꿈치를 눕으세요 어! 아, 이거 막 1, 2, 1, 걸어 너무 잘어울네 3, 2, 1, 걸어 잘한다 석선 3, 2, 1 5, 2, 1 1, 2, 3, 2, 1 아 힘들어 아 힘들어 1, 2, 1 3, 2, 1 3, 2, 1 파이팅! 1, 2, 1 1, 2, 1 2, 1 2, 2, 1 2, 3, 2, 1 2, 2, 1 1, 2, 1 1, 2, 1 1.. 1.. 아우 좋아? 아잇바라잇바라잇시 팝이 이렇게 조회가 형태 좋아 3..2..1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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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.2.. 2, 2, 3, 4. 마치다 뭐야! 좋아 좋아! 3,2,1 다에이 1,2,1 번역 long 손으로 봤어 셔츠 비전폭장 아 안 돼 염찌야 오늘 너무 염찌 레벨 1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